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경찰은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 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정설명회에서 지진 이후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 포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피해지역 재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피해지역 주민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노령자라며 신속한 재정적 지원과 방제 교육관, 다목적 대피시설,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치인 소 80%, 돼지 30%를 밑돌면 해당 농가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처음 적발되면 200만 원, 3년 이내 2회에는 400만 원, 3회 적발됐을 때는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항체 형성률 일제검사 때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와 돼지의 항체 형성률 기준치가 다른 것은 구제역 백신은 주삿바늘이 근육에 들어가도록 찔러 접종해야 하는데 소보다 돼지가 지방질이 많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가 어려워 접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결핵 발생 환자 수를 현재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핵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내 중학교 2, 3학년에 대해 결핵 환자 조기 발견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과 교정시설 제소자 등에 대해서도 결핵 검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핵 환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과 결핵 협력 퇴치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구인 대상은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성인으로 모집 분야는 파종과 관리, 수확 등 농작업 전반입니다. 울진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문화엑스포는 올해도 정동극장과 또봇 정크아트 뮤지엄, 롯데 면세점과 임대 계약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극장과는 지난 2011년 신국의 땅 신라 공연 때부터 임대 계약을 하고 있고, 지난 2017년 문을 연 또봇 정크아트 뮤지엄과도 재계약을 했으며, 롯데 디지털 면세점과도 2015년부터 계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주 문화엑스포는 문화센터 공연장과 천마광장 등 다른 시설도 원하는 단체 등이 있으면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기업 연계형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해 30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고, 노인 친화 작업장비와 설비 구입 지원금 4,500만 원을 받습니다. 한편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60살 이상의 봉사유원 77명을 직접 고용했고, 황성공원 환경정비와 사적지 지원 사업에 160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